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다 죄송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있다 안녕 우와 안녕하세요 어머 오 하이 버섯 버섯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이모티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최애 이모티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뭔가 그런 띠리였습니다 하이 헤이 하이 드디어 이렇게 그 개인 라이브로 쳐다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마 라이브 하면서 시킬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아까 안무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엄청 더워요 그래서 시원한 좀 상콤한 과일을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이게 오늘 알았어 라는 게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떻게 메이크업을 했냐면은 일단은 진짜 오늘은 이것을 썼습니다 하고 어때요? 제가 진짜 요즘 잘 써요 근데 진짜로 모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요즘 이런 좀 글로지한 이런게 되게 좋아가지고 잘 씁니다 애용하는 립 You're on the train Hello 음 나도 웨이크메이키만 써 최고 오 여러분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이프프 영어 버전 대박이지 않나요? 우리 멤버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랬잖아 진짜 뭔가 영어 버전에 대한 에피소드를 풀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썼는데 최근에 쓰고 바로 녹음했어요 언제였더라 하여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게 처음이니까 엄청 재밌게 했어요 되게 원곡의 그런 메시지를 네 가지고 가면서 영어로 좀 다른 느낌으로 풀어나가는게 되게 재밌었어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빠르 오 너무 빠르 음 너무 빠르 너무 빠르 이 책은 진짜 강추입니다 저 진짜 한... 어... 그...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되게 그 앞부분에 원래 인트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읽고 바로 울었어요 어 진짜 좀 각오하고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Yeah, It's a Book in English 진짜 오랜만에 영어로든 책을 읽는 것 같아요 Can I speak Russian? I don't know any Russian You should teach me, please Oh 엄청 빠르다 Oh Japanese? こんばんは Younjinです 아이타깠다 솔로 라이브와 하시메테깔아 쪼또 긴초しましたけど 楽しみです 신곡 공개요? 아 진짜... 아 잠시만 아 이거 들려줘도 되나? 어... 한... 한... 어 조금 남긴 했지만 뭐 미리 조금 조금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거 들려드리면 절대 비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어디 막 올리거나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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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안 지킬 거면서 그래도 아이 때 녹음할 때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도 아직 음원을 못부 tv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 이거 저희 ANR팀과 얘기가 된 건 아니지만 갈까? 어떻게 해? 해 마라 해 마라 피어나 피어나가 윤진아 브래싱 인 디스카이즈 조금만 들려줘 이렇게 하면 뭐 들려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어나가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글로 빨리 요청해줘요 해 주어 해 주어 윤진아 조금만 들려줘 알겠어 들려줄게 어디로 들려주지? 잠시만 있어봐 내가 딱 그 구간만 정해서 들려줄 거야 오케이 딱 여기 근데 음질이 별로 안좋아요 그냥 그 화음을 엄청 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맘에 드는 거 있죠 살짝만 들려 드릴게요 아주 진짜 10초만 네 여기까지 들렸을까? 들렸겠지? 좀 작게 틀긴 했는데 음 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나는 당신의 의상을 사랑 오늘 옷이요? 고마워요 오늘 4곡이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핑크를 입어봤습니다 오늘 근데 안무연습하는데 퍼즈님들이랑 이제 다 옷이 다 핑크색인거에요 그래서 역시 시간을 많이 지내면 어 닮는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다 핑크색 입고 왔어 신기했어 루니버스 맞아요 루니버스도 어젠가? 어제 그 티저 떴잖아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와 이번 거 진짜 좀 레전드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기대돼 편집도 너무 재밌고 아 그냥 이번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일찍 켰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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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던 썰? 너무너무 많죠 일단 그 살짝 공포 체험 같은 걸 이제 뭐 테러로 이미 나왔으니까 했잖아요 음 아주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올지 자기 vs 안 자기? 쉽게 넘어가지 않나 똑똑하거든 어 파이팅 해야지 무대 봤냐고? 우리 그때 은채가 맨 마지막 순서로 리허설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때 리허설 끝나고 바로 산욱이 있었거든 수정 보다가 이제 은채 이제 리허설 들어간다 해서 뛰쳐나가가지고 보러 갔어 4명에서 하고 이제 끝나고 와! 하고 다시 급하게 수정 보고 산욱 준비하고 그랬어 그랬어 너무 너무 귀여웠지 너무 귀여웠어 코브리지 음 아 너무 빠르다 이게 근데 혼자 라이브를 하니까 뭔가 오디오가 오히려 조금 잔잔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 엄청 이렇게 라우드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아! INFJ 제가 어제 MBTI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왠지 요즘 어 왠지 제가 T같은 거예요 T랑 왠지 요즘 E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봤거든요 인프J예요 완전 완전 인프J 진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웨이브 투 얼스 하는 밴드가 있는데 진짜 노래가 다 너무 좋아요 요즘은 아 너무 많은데 요즘은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고 Bad 이런 곡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음 노래 추천해줘? 어 노래 추천 방금 방금 그리고 IFF 영어 버전 아 시즌 시즌 좋아요 아 아 윤진아 중국어로 사랑한다고 와잉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엄청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엄청 빠르다 댓글이 언니 나랑 삼초만 사귀자 난 언니의 전여친이 되고 싶어 하나 셋 우리 헤어져 어 연습생 때 하니랑 항상 그 어색했었는데 근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에 안 돼? 물에 안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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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만 남아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잘생겼어 이거 제발 잘생겼어 아 오늘 밥 못 먹었어? 저 오늘 I had 팔라펠이랑 그 치킨 케밥 같은 거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저 진짜 그런 어... 그런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Did you learn Korean or English first? I learned Korean first and then I started using English when I started going to school and then I learned more Korean when I came to Korea 자 이제 노래해줘 윤진아 노래해줘 기름 튀어서 화상을 입었다고? 꼭 병원가세요 진짜 그거 진짜 그 뭐냐 직관리 잘해야 돼요 너무 아프겠다 음 어 어... 가장 좋은 일본식? 음... 저번에 그 명란 마요 타코야키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일본에 가는 일이 있으면 꼭 그 긴다 에서 명란 마요 타코야키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저희 그 비주얼 팀 스태프 분께서 저번에 저희 선물해주셨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포도에요 포도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걸 머리를 지금 해볼까 하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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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어요 뭔가 하고싶은데 뭘 해야 될까 오마이게시 어? 사쿠라씨 사쿠라씨다 오세요 오세요 어머 안녕 나 진짜 올 줄 몰랐어 설마 올까 했는데 언니가 옆방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언니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사쿠라라고 합니다 사쿠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괜찮아요 저 오늘 혼자 고요한다고 아 오늘 혼자 고요한다고 아 뭐 아 뭐 뭐 준비를 하고 일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음 하이 하이 바이바이 이제 가시는 건가요? 네 이거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왔죠 너무 귀여웠어요 네 피오나와 윤진이의 절만 시간을 잘 보내셨어요 알겠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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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깜짝 등장 아 왠지 할 것 같았는데 진짜 할 줄 몰랐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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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I love hakus Thank you Why are you so pretty? Why are you so pretty? My parents And Your love I love you Oh I love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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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랑 지하 그 틱톡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찍은 건데 그냥 갑자기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랑 야 일로 와봐 하고 너 서있어봐 하고 이렇게 필터 씌워서 하고 아 너무 과한가 해서 그 마지막에 막 화작 엄청 진하게 해서 나오는 그런 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찍고 이제 지하한테 보여줬어요 아 이거 너무 과하면 다른 걸로 알까 했는데 지하가 너무 맘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로 무조건 이걸로 해서 아 뭐 컨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올려보자 해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컨펌이 돼서 이렇게 어우 너무 재밌는 틱톡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좀 더 있어요 기대하세요 단체를 찍는 것도 있었고 찍은 것도 있었고 또 저랑 또 따로 이렇게 찍은 게 있었는데 스포일이 되지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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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데라인 하지만 저는 하이퍼파 저는 약간 중간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옆에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제 이게 클라스가 좀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난이도가 안 넘어간다구 어? 안 넘어갈 거야 언니 노래 듣고 싶어요? Do you like bbadoobie? I love bbadoobie 너무 좋아요 오늘 옷 무슨 컨셉이야? 오늘 옷 어... 그래요 컨셉을 정해주세요 저 그냥 입고 나오는데 어... I'm forgiven Yes, I was feeling 힘없이 늦어야 It don't sound But I ride 콘서트 하게 된 소감은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진짜 여러분 정말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저의 지금 목표가 뭔지 아세요? 네스라핀은 역시 실제로 봐야 한다 이런 과거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음색 너무 좋아? 고마워요 사실 음 어? 오늘 주세전 시즌2가 오늘 나온다구요? 네? 어? 잠시만 나 이거 꿀언니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어 잠시만 있어봐요 어? 왜 안뜨지? 아 맞다 저 항상 까먹어요 그 꿀언니 이름 그 저장된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크루아상 이모진인거 하여튼 잠시만요 전화를 해봐야겠어요 쥐에 계시니? 쉿 어? 언니 어? 잠시만 스피커로 해도 돼? 혹시 오늘 주술회전 시즌2 나오는거 맞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는거에요? 사실인거에요? 오늘이거? 오늘이요? 오늘이나 내일 오 마이 갓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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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몰랐지만은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이럴 수가 아 맵다 소리스른 쿠라 양 맞아요 귀에 있다는 말 그만하세요 앞머리 윤진? 앞머리 윤진? 저번에 했는데 근데 저는 뭔가 앞머리 없는게 어울리는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앞머리 하더라도 뭔가 시술은 안 어울릴거 같아요 뭔가 아 이거 할거면은 아니다 그중평양 안할게요 죄송해요 피어나고 원한다면 피어나고 원한다면 What was that call for lol? I was just confirming whether or not um JJK had a season 2 coming out today What made you want to become a singer? 아 아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know what the first thing was um all I remember is that um my grandma sings a lot and so I also I always had like an affinity for like the arts I guess and so I would always put on plays like a dinner party with my friends 영어 좀 하는데 고마워 미국에서 왔거든 아 어 디아이콘 그거 은채랑 나온거 그 영상 나왔더라구요 어머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사진을 인아 네 곧 올리겠습니다 음 윤지 너는 입술에 뭘 썼냐고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이것은 바로 웨이크메이크 주위젤 글레이즈 스틱 그 9호 플럼브루 오늘 아침에 콜드브루 마셨네 입술엔 플럼브루 마셨네 아 맛있는데 바르네 아 오늘 열한시 오십육분부터 오늘 열한시 아잇 그게 뭔 말이야 아 바꾸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오늘 열한시 오십육분부터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오십육이 오십육이 도착해요 아 여행 보면서 맘링을 — like the bread. In the ube flavor. And I still think about it to this day. And for her birthday we had this coconut cake. It was so delicious. And I think about it to this day. And she she teaches me Tagalog. Time to time. Although I have... I've forgotten most of it. 잠시만 너무 빨라 디즈니 불러줘? 디즈니 불러줄까? 오늘 뭔가 패션이 살짝 디즈니 느낌이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가 라푼젤이거든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네 일단 불러볼까? understand wait 기타도 준비했다고 피어나 이렇게 계획 있는 여자야 이것을 살짝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잘 안 보이지? 잠시만 있어봐 이 의자가 상당히 불편해 앰프도 준비했다고 앰프를 한번 아 좀 가깝게 왜 보겠어? 너무 가깝나? 기타가 안 보이네 기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이 어우 더워 잠시만 에어컨 잠깐만 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 미안 하하하 나도 김치를 까먹고 있었어? 뭐 해드릴까요? 아 비바두비 I have a song by 비바두비 that I really like and I will sing it for you how was the volume how was the volume of my guitar? 괜찮나요? pretending we're on FaceTime 하이 하이 비바두비 비바두비 막 멤버들 사인도 받고 싶고 막 스티커도 우리 르새라윙 스티커도 붙이고 싶고 하는데 PD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anyway 갈게요 이 댓글 읽으면 너 내꺼? 헉 못 읽었어 장난 장난 딸기 벌써 포도 나는 딸기 포도 너무 달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또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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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eally understand 진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닌데 아까 배웠는데 여기가 잘 안났네 여기가 잘 안났네 여기가 잘 안났네 이하이 선배님의 이 노래들 좋아해 이 노래들 좋아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한 하나만 할께요 한 하나만 할께요 이 노래가 잘 안났네 이 노래가 잘 안났네 이 노래가 잘 안났네 이 노래가 잘 안났네 제가 노래가 잘 안났네 그치 불렀었죠 음 이 노래가 잘 안났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I know that I got it 음 음 음 샤이니 샤이니 퀴즈 음 아 이제 죄송해요 이제 신청곡은 마감이고요 여러분 우리 토킹 좀 합시다 오늘 너무 멋있다 윤진아 저는 멋있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what's your favorite musical? musical? I actually wanted to sing you a song today from my favorite musical but I don't know if it's too...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뮤지컬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Oh my gosh! 잠시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요거트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과일이랑 요거트 그래서 같이 요거트를 골라주세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제일 잘 먹는 그릭노거트집이 있거든요 일단 블루베리 그릭노거트에다가 그래놀라 아몬드 캐슈넛 코코넛 첨크 다 추가하고요 한우도 빠짐없이 그리고 벌집꿀 추가 그리고 과일이랑 요거트는 따로 보자 하고 이제 여기다가 과일컵을 시키면 되는데 오늘은 뭔가 바나나랑 그린키위랑 오 오늘 청포도 있네? 청포도 해야지 에랑 신비복숭아 사과도 할까? 어떻게 음... 안돼요 키완아 나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 더 노래 불러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죠? 헉! 아 아 Life& 떡볶이 아 맞아 아 This is not by the Neighborhood oh wait, oh wait 이거 Agricultural get spelled by the Neighborhood called Line without a Hook wait, I'm gonna look this up right now omg, please, I love the Neighborhood He…. Please don't tell me they have a song called Line withouttatheart because OHいや NO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ey don't have a song called Line withouttatheart Line withouttatheart一點 Yeah 네, 박규 montgomery 죄송합니다. I don't know why I got caught up in that they don't. Someone in the comments was like, they don't I'm sorry um, City of Stars Speak Now album TOMORROW! IT'S TOMORROW? NO WAY! My favorite song off Speak Now is probably Back To December I was gonna sing it today, but I didn't. I'm sorry Okay, so banana, green kiwi, 청포도, 신빈, 복숭아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이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무탈을 너무 많이 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타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게 나인걸 어떡해 자 아, 진짜 나 진짜 가기 싫어 너무 재밌었어 이제 막 풀렸는데 처음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럼 딱! 한 시간 채울게요 한 3분 남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읽지마 윙크 댓글 읽지마 윙크 오늘 근데 뭔가 머리 묶는게 마지막에 포토타임을 할까? 혼자 하니까 이제 이게 갈 길을 계속 읽는 것 같아 계속 할 말 뭔가 말을 하다가 딴 길로 새고 어, 아까 불렀던 노래 젠플리로 올려도 돼요? 네! 빈티지! 빈티지라는 노래거든요? 아, 오늘 부르는 곡 그냥 다 위버스에 조합해서 올리겠습니다 프랭크 오션 프랭크 오션 아, 나도 프랭크 오션 좋아해요 내 핸드컵 퀸컬 아, 미안 그냥 댓글을 읽으면서 계속 해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일단 잠시만요 마지막에는 머리를 묶고 포토타임을 가져올게요 머리를 안 묶은지도 못했어 멤버들이 내가 연습실에서 머리를 묶으면 연습생 때 같다고 그리고 그래요 그때 항상 엄청 높게 하이포니테일로 묶고 다녔거든요 자 You are so talkative Is that a good thing? Yes, I like Gacy I love her I love her 오케이 그럼 마지막 포토타임 가져올게요 어떻게 하지? 어색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포도를 달아볼까요? 갑자기? 어, 귀여운데? 샤워 그리프 샤워 그리프 3분 할게 3분 더 할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질문 다 막 던져요 진짜 이거 바로바로 답합니다 네, 갈게요 3분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캡처타임 방금 했잖아 어 어 어 어 How excited? I'm so excited 아 왜이렇게 이뻐요? 어 하하하 맞아서 고마워 고마워 아 맞아요 C로 제가 지었어요 잘 지었죠? 너무 잘 어울려 어 알겠어 아 용 흉내내면서 엔딩 알겠어 마지막 엔딩할 때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아직 3분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왜 나 보낼라 해 어 아 저 요즘 어 나쁜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코에 있는 점 귀여워? 고마워 My current wallpaper It's fish Cause I like fish Gold fish 입술색 너무 잘 어울려? 고마워 이것은 웨이크메이크 어 듀 젤 글레이즈 스틱 9호 플람브르 어 키스해줘 어디야 어딘가? 감아요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 고마워 어 이제 진짜 1분 1분 20초 남았다 루피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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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피스가 뭐지? 이건가? 어 아닌거 같은데? 맞나? 어 이거 어떻게 맞지? 어 난 빙수 먹는다 어 맛있게 먹어? 자연스러운 화장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지우 지우야 안녕 지우 피부 좋아지는 비결? 피어나 생각 많이 하기 어 오시 오케이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그럼 이렇게 끝날게요 희연아 많이 많이 사랑하고 오늘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고마워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팬들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이 너무 빨리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더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어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나중에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개인 위버스 라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네 다음에 또 왔을 때 더 재밌는 얘기와 더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윤진이었습니다 안녕 사랑해 이름 한번만 이름이 뭔데 전재현 응 안녕 재현아 안녕 빠이